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소보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기로 했답니다 돈 홀리오라 라 카브레라라 같은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진짜 사람들이 저번시간 이후에도 엄청 줄을 많이 서서 갑자기 찾아온 곳입니다 이야 지글지글 스테이크 굽는 소리 들리십니까 정말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곳은 칼덴 대 소호 그릴이라는 스테이크 하우스 인데 정말 이것도 현재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곳입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모든 빵과 치미추리 같은 바베큐에 같이 찍어 먹는 소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마늘빵 위에 살살을 듬뿍 올리고 또 치미추리를 이쁘게 올리려고 했는데 아 쓰러졌네요 이렇게 이쁘게 올려서 또 한입 아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빠질 수 없는 엠바나다와 조리초 소세지 엠바나다와 소세지를 잘라봤더니 김이 뭐랑뭐라 피어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맛을 또 봐야죠 아 내용물이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있습니다 아 그런데 피가 좀 살짝 두꺼워서 아쉽네요 근데 맛은 진짜 좋습니다 자 초리초 소세지도 한입 입에 넣더니 육즙이 줄줄 터집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감자칩을 시킨 것 같은데 크기 진짜 장난 아니네 한무더기로 주네요 한무더기 자 이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어떤걸 선택을 할까 고민중에 작은걸로 골라봤습니다 아 고기가 정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옆에 메시트포테이토도 있습니다 감자도 또 떠서 옆에다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어 봐야겠습니다 야 썰었는데 육즙이 줄줄 터집니다 은은하게 불맛이 올라오면서 엄청 또 부드러워서 입에 몇번 씹었더니 그냥 바로 녹아버립니다 메시트포테이토도 한입 먹었더니 고소하고 달달해서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참 좋습니다 아 아르헨티나 소고기 맛이 정말 끝장나는군요 디저트는 서양 배 조림을 시켰는데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잘 조려진 배 맛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서양 배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솔직히 스테이크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러 또 오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